인키 인키야 이거 뭐야? 꺼내 꺼내 못 꺼내야 할까 오 대박 오 크다 크다 인키야 이거 니 새 띠띠야 띠띠 인키 새로운 띠띠야 띠띠 알아? 인키 새로운 띠띠가 왔어 아이고 이뻐 우리 띠띠 조립하는 거 구경합시다 화이팅 오 멋있어 인키야 어때? 가졌어 아빠가 저기 가졌어 근데 응 너한테는 되게 넓다 이거 응 엄마가 생각했을 때는 너한테 이거 되게 좀 작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꼬꼬 꼬꼬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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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어이구 이뻐 아이고 우리 애기 이거 타고 띠띠 타고 놀러 갈까? 아이고 이뻐 가자 새로운 띠띠가 되게 고급스럽지 않니? 새로운 띠띠가 되게 고급스럽지 않니? 오우 멋있어 관심이 없어 아빠 미모차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아빠 미모차 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 응 민키 탈거야 응 그렇게 고정을 해주고 흔들어봐 덜 흔들리죠? 민키 타자 응 민키야 안녕 편해 민키 야 너 넓다 아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